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391편, 공양왕, 대간의 상소 압박에 저항하다 극본 이상남, 연출 임종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찾아서의 김석환입니다 고려의 마지막 국왕인 공양왕이 제위 2년차를 맞이한 때는 서기 1390년이었습니다 이해에 공양왕이 가장 속을 끓였던 것은 이성계 측의 신진사대부 세력으로 분류되는 이 간관들이 끊임없이 올려대는 상소문이었습니다 봄 청월에 낭사 윤소종과 이참 등이 소를 올렸다 변한 열은 우왕을 맞이하여 왕으로 세움으로써 왕씨의 사직을 영원히 끊으려 하였사옵니다 이것은 김저가 명백하게 진술한 바이며 나라 사람들이 모두 아는 바이오니 청컨대, 혼사에 어명을 내리시어서 가산을 정몰하시옵소서 그러나 왕은 이번 일이 사면하기 이전에 있었다 하여 그 관직만 파면하였다 그러나 또다시 소가 올라오자 관직을 삭탈하고 한양으로 귀양보냈다 낭사에서 다시 소를 올렸다 남부부원군 홍영통, 단양부원군 우현보, 판삼사사 왕안덕, 찬성사 우인열, 판자해부사 정의계 등은 변한 열의 영모에 참여했사오니 이들이 어찌 왕씨의 신어들과 같은 하늘을 이곳할 수 있겠사옵니까 이들을 극형에 처하시옵소서 그러나 왕은 대답을 하지 않았다 낭사에서 다시 아뢰었다 우현보는 관직을 잃을까 걱정하였고 재물의 염치가 없었으며 간사하고 아첨하여 우리의 예절과 풍속을 무너뜨렸사옵니다 또한 우인열은 도필리에서 출신하여 권세 있는 사람의 연줄을 타고 정부에 참여하였사옵니다 전하께서 대의로서 결단하여 이들을 군문하게 하시옵소서 소가 올라왔으나 왕이 윤허하지 않으므로 간관이 대골문에 엎드려 명령을 기다리며 물러가지 않으니 왕이 이성계를 불러 이 일을 논의하였다 사헌부에서 아뢰었다 이성계의 세력의 사대부들이 끊임없이 소를 올려서 임금을 압박했는데 이에 대해서 공양왕은 어떤 것은 받아들이기도 하였으나 마음에 들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사헌부에서는 이러한 청을 올립니다 전하 대저 대간의 임무가 무엇이옵니까 앞으로는 대간은 임금의 면전에서 국정의 잘잘못을 아뢰도록 윤허하시옵소서 그러자 하는 수 없이 공양왕은 이에 따랐다 국왕하고 관리들하고 직접 얼굴을 맞대고 그 앞에서 모든 현안을 다 얘기를 하고 국왕 보고 결정을 하든 반대를 하든 그 자리에서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얼굴을 직접 맞대고 왕 앞에 아랜다 해가지고 면계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서 안 하는데 관리들 입장에서 본인들이 의도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좋은 방법이 이 면계법입니다 그냥 상소문의 형태로 올라가고 나중에 국왕이 상소문을 읽어보고 결정한다면 상소문 읽고도 재가를 하지 않고 무시하고 그렇게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신대 김순자 교수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공양왕의 입장에서는 이성계 측 사대부들이 파상적으로 압박을 가해오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피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상소문에 대해서 더러 무시를 하고 더러는 거부를 했던 것인데요 그러자 사헌부 대관들이 임금을 직접 대면한 자리에서 요구사항을 관철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대관들이 임금을 대면한 자리에서 직접 주청을 하고 또 임금과 논쟁을 벌이는 것은 조선시대를 다룬 텔레비전 사극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장면 아닙니까? 국민대 박종기 교수의 얘기입니다 사실은 6.25 정치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거리낌 없이 신하들이 임금에게 상소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양왕이 그걸 못하게 하거든요 대관이 국왕 면전에서 못하게 하고 간접적으로 상소문 올려가지고 뒤에서 하는 식으로 요새 같으면 소통을 하지 않고 하려는 전제군주적인 측면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이런 점은 역시 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공양이 국왕이 되고 나서는 하나의 어떤 전제군을 국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욕심이 생겼고 또 한편으로는 개혁파의 개혁이 지나치게 속도가 빠르다 개혁의 속도가 이익에 대한 어떤 제어하는 것이 민심을 부합하는 것이다 이런 두 가지 측면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대관들이 임금의 면전에서 거리끔 없이 잘잘못을 논하는 것이 6.25 정치의 핵심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나 사실 아무리 논쟁에 자신이 있는 임금일지라도 6.25 지식으로 무장한 여러 대신들을 혼자서 상대해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고려나 조선시대 국왕들이 경연을 꺼려했던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국왕이 공부하는 서연 내지는 경연 제도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국왕들이 보통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싶은 국왕들은 경연 같은 걸로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학식이 정말로 뛰어나서 자신감 있는 국왕이라면 경연을 이용을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은 국왕 한 사람의 어떤 유교적인 지식 혹은 과거 역사에 대한 지식이라는 것이 관료들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경연이라는 게 상당히 좀 피하고 싶은 제도입니다 그런가 하면 관리들 입장에서는 국왕을 자기네들이 원하는 국왕으로 만든다든가 우리가 원하는 정치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경연입니다 공양왕은 경연을 피할 셈으로 경연의 시강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이가 많으니 비록 성인의 경서를 읽는다 하여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그러나 밀직 박의중이 중국 진나라의 평공과 사광의 예를 들어가면서 공양왕 정도면 아직 젊은 나이이니 배움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한운수 없이 경연해 나갑니다 어찌됐든 당시 이성계 측근 세력으로 활약했던 사대부들은 변하녀를 죽여야 한다는 상소를 무려 여섯 번이나 올려도 결론이 나지 않으니까 아예 임금의 면전에서 따지겠다고 나섰고 한운수 없이 공양왕은 알겠느니라 변하녀를 죽이되 귀양간 곳에서 다시 국문하는 절차를 거치지 말고 바로 목을 배도록 하라 이렇게 명을 내립니다 아마도 공양왕은 변하녀를 고통 없이 죽도록 배려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한편 공양왕 2년 초에 해당하는 고려사의 기록에는 이런 기사가 눈에 띕니다 왕은 이성계로 하여금 팔도 군말을 영솔하게 하였다 이성계에게 팔도의 군말을 영솔할 권한을 부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성계의 무장으로서의 지위는 어떻게 됐다는 뜻일까요? 김순자, 박종기 두 교수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성계 개인에게 전국의 병권이 집중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원래는 국왕이 어쨌든 병권의 최고 통솔자는 국왕이고 예를 들면 윤관이 여진을 정벌한다든가 아니면 요동정벌할 때 최영 같은 경우가 임시적으로 그것을 위임받는 셈이죠 총사령관 직책을 맡는 것인데 이성계에게 팔도 군말을 통솔하는 군용을 설치했다고 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이성계에게 병권이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공양왕 2년이 되면 1390년이 되면 이제는 완전히 개혁파들이 실권을 장한다 그 상징이 바로 1390년 1월 달에 이성계에게 팔도의 군말을 영솔한다 말이라는 것이 오늘날 행무기에 해당하는 그야말로 가장 최정의 부대다 이 부대에 통솔권을 줬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1390년 1월 달이 되면 이성계가 최고의 어떤 군사 지휘자가 되었다 그거 사실은 정치적인 지휘자가 됐으니까 오늘날 정치 군사의 어떤 실권을 장악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성계가 팔도의 군말을 영솔할 권한 즉 병권을 모두 장악한 때가 바로 이 시점이라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 외구 토벌에 있어서 이성계에 버금하는 전공을 세웠던 변환열이 버티고 있었는데 이성계 측근 세력이 끊임없이 소를 올려서 결국 변환열이 제거되자 모름지기 모든 군권을 이성계가 장악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고려사 저료의 기록 중에 공양왕이 조선 건국의 사상적 기반을 마련했던 정도전을 불러서 나눈 대화의 내용이 소개되어 있어서 눈길을 끕니다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잠깐 여기에서 공양왕이 얘기한 위조란 고려 왕실의 정통성이 없는 우왕을 읽었는 말이고 첨설직이란 고려 말기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새로 벼슬을 주거나 승진시키려고 해도 실직이 없는 경우에 부여하던 직책을 읽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정도전의 대답을 들어볼까요? 전하, 옛날에 사람을 쓰는 법이 네 가지가 있사옵니다 즉, 문학, 무과, 이과, 문음이 그곳이옵니다 이 네 방법으로 사람을 뽑되 해당되면 이를 쓰고 해당되지 않으면 버렸으니 그 누가 원망하겠사옵니까? 관질이 높은 자는 어떻게 처우를 해야 하는 것인가? 옛날에 속나라에서는 대단관과 보건궁을 두어서 제조에 임명하기도 하고 제거에 임명하기도 하였사옵니다 지금도 이를 본받아서 별도로 궁성 수위를 두고 관직이 밀직과 봉익인 자를 제조로 삼고 삼사품의 관직을 제거로 삼는다면 채통이 엄해질 것이옵니다 그렇다면 지방에 있는 자들은 어찌 처우해야 하는 것인가? 서울에 있는 자들과 같이 처우를 하면 밖에 있는 자들도 다투어서 왕실을 호의할 것이옵니다 사서에서는 공양왕이 정도전의 이야기에 따랐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공양왕과의 문답 과정에서 비력한 정도전의 개혁안들은 새로운 왕조, 즉 조선왕조를 개창하는 데 일정 부분 그 바탕을 이루었겠죠 공양왕 2년 2월 고려조정에서는 공양왕이 왕사를 맞이하는 문제로 또 한 번 시끄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왕이 이조총랑 2황을 보내서 조계종의 승려 찬영을 맞이하여 스승으로 삼으려고 하였다 그러자 윤소종은 성성린등과 함께 궁정의 문 앞에 엎드려 가나였다 전하 불교는 나라의 도움이 되지 못하옵니다 옛날 성탕은 이윤을 스승으로 삼았사오며 문왕은 태공을 스승으로 삼아 상나라와 주나라의 태평성대를 이룩하였사옵니다 불교도를 스승으로 삼았다는 얘기는 아직 들어보진 못하였사옵니다 주상전하께서 스승을 구하시려면 원로대신들이 얼마든지 있사온대 어찌하여 승려를 쓰시려 하시옵니까 이는 불가하옵니다 불가하옵니다 승려 찬영에 대한 왕사 임명을 거두시옵소서 거두시옵소서 고려의 국왕이 승려를 왕사로 임명해서 스승으로 받던 것은 오랜 전통이었는데 이때에 이르러서 제동이 걸린 셈이죠 승려 찬영을 왕사로 맞이하는 것을 극구 반대한 사람들은 역시 이성계의 측근인 윤소정 등이었습니다 불교의 어떤 사원의 어떤 경제적인 폐단 또 승려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개입 도덕적인 어떤 문란 이런 것이 불교 자체보다는 불교를 둘러싼 주변의 어떤 사찰이나 승려들에 대한 비판은 줄곧 있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불교 교리 자체가 부정을 당하고 하는 것은 역시 이 공량도 이후 1390년대 이후다 그런 점에서 소위 공량의 어떤 승려 찬영을 물론 그전에도 왕사국사에서 다 매번 국왕이 왔습니다만 이때 와서 비로소 윤소정이가 불교와 또 그 장시장인 석가를 본격적으로 비난한 것은 처음이 아니냐 이때 윤소정 등이 왕사를 반대한 것은 단순하게 승려들의 일탈행위나 사찰의 과다한 토지 보유 등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불교의 교리 자체를 비판한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때 윤소정 등이 왕에게 올린 상소문에는 이러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주상전하 삼강오상은 천하와 나라의 근본이옵니다 요순삼대는 오랫동안 정치의 극치를 이뤘는데 이는 곧 상도에 의거하였기 때문이옵니다 허나 한나라 명제가 부처를 숭배한 이후로는 난리와 멸망이 계속되어 싸웁니다 윤소정은 상소문에서 중국 고사 중에서 그럴 듯한 내용들을 인용하며 불교의 폐해들을 나열합니다 그리고 나서 불교의 교리와 석가를 비난합니다 전하 불교의 신조에서는 아비도 없고 임금도 없사옵니다 또한 신하로서 아들로서 임금과 아비를 배반하고 산속으로 도망쳐서 정멸을 악으로 삼았으니 만약에 전하께서 그의 법을 본받는다면 온 나라의 백성들을 떠돌이 중으로 만들게 될 것이며 조상에 대한 제사도 끊어버려야 할 것이옵니다 부모자식간의 도리는 남녀가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아서 대를 이어가고 그것이 국가와 사회의 기본이 되는 것인데 승려들은 사실은 청정한 생활을 추구를 하면서 결혼을 부정을 하죠 이거는 인간이 도리가 아니다라는 점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승려들은 출가를 하게 되면 인간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 국왕도 있고 귀족도 있고 천민도 있고 상하신분 관계가 있는데 불교 부처의 세계에서는 이게 근본적으로 부정이 되는 것입니다 국왕이라도 깨닫지 못하면 범인보다도 못할 수가 있는가 하면 노비지만 깨달음을 얻는다면 부처가 될 수 있다 이거는 인간의 어떤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인간의 기본 질서라는 것은 윗사람 아랫사람이 이렇게 차별을 받는 것이 기본 질서인데 그러니 임금과 아버지를 무시하는 승려를 스승으로 삼지 말고 공맹의 도 즉 공자와 맹자의 가르침을 정치의 기본으로 삼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박정기 교수는 이때 이성계의 측근 세력인 윤소종 등이 왕사 초빙에 반대하면서 이런 내용의 상소를 올린 것은 그동안 추진해온 전제개혁과도 관련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전제개혁을 해가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토지 소유가 권력가들, 당시의 구신 세력들, 보수 세력들이 상당히 많이 가져가고 토지 탈점을 한 것이 문제가 되고 또 이제 구신 세력은 다 제거가 되고 나서 이제 남은 토지, 대토지 소유는 상원이었다 그러면 이제는 이 토지개혁에 있어서 불법적인 토지 소유의 마지막 개혁 대상은 상원이 갖고 있는 토지에 대한 거다 그럼 이 상원에 관한 불법적인 토지, 대토지 소유를 제어하는 하나의 어떤 본격적인 하나의 어떤 방법으로 불교 교리에 대한 비판이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 거죠 그동안의 전제개혁으로 권세가들이 탈점한 사전을 혁파하는 데에는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었지만 사원에서 소유하고 있는 대토지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손을 대지 못한 상태였는데 이것을 토지개혁의 마지막 대상으로 보고 겨냥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왕사를 초빙하려던 공양왕의 시도는 어떻게 됐을까요? 윤소종이 글을 올리니 왕이 마지못하여 접수하였다 찬영이 궁궐의 승인문에 도착하자 아전들이 쫓았다 승려 찬영은 궁궐로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갔다 왕사를 초빙하려 했다가 사대부들의 반대로 무산되자 심기가 불편해진 공양왕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합니다 대관들이 임금과 직접 대면하여 이를 고하는 법을 배제하도록 할 것이다 임금을 직접 대면에서 간쟁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니 요구할 내용이 있으면 상소문을 작성해서 제출하라 이런 얘기죠 하지만 공양왕이 이런 의지를 관찰할 수 있을까요? 아닌 게 아니라 윤소종은 동료들과 함께 공양왕의 이러한 조치를 비판하는 글을 올립니다 상소문의 서두에 옛 주나라와 한나라의 고사를 장황하게 소개하고 나서 예전에 우왕이 나라를 찬탈한 이래 대관들이 입을 다물게 되었고 그리하여 요동 공력에 군사 행동이 있었음에도 누구 하나 말하는 이가 없었사옵니다 그런데 전하께서 주기한 이래 오일에 한 번씩 면전에서 현행 정치의 잘잘못을 직접 고하게 하시니 온 나라가 기뻐하면서 태평을 기대하고 있었사옵니다 하운데 지금 대관에게 다시는 면전에서 직접 이를 구하지 못하게 음영을 내리시니 어찌 전하에 커다란 결함이 되지 않겠사옵니까? 말 한마디로 나라를 잃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옵니다 대관으로 하여금 임금의 면전에서 잘잘못을 따지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곧 나라를 망치는 것이다 윤소정 얘기의 골짜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자 공양왕은 자신이 내렸던 조치를 어쩔 수 없이 거두어들입니다 과인이 이번에 장단으로 행차하여 병선을 사열할 것이다 허니 순행을 준비하도록 하라 답답해서 그랬을까요? 공양왕은 장단 방면으로 순행을 하겠다고 나섭니다 박정기 교수는 장단이라는 곳이 고려 중기 때부터 풍수지리적으로 왕실의 중흥과 관련해서 자주 거론되던 지역임에 비추어 이때 공양왕이 장단으로의 순행 결심에는 풍수지리에 입각한 왕권 강화 의도가 담겨 있었다고 분석합니다 고려 구강들이 순행을 많이 하고 행차를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민심을 위로한다는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도읍을 하는 사실 공양왕 때도 한양으로 천도를 하려는 노력이 있고 또 구강은 그렇게 해서 순행을 하면서 새로운 무색을 하고 또 장단이라고 한 것은 고려 중기 때부터 이게 상당히 풍수지리상으로 왕실의 중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입니다 풍수지리상 그렇기 때문에 구강이 장단으로 간다든가 순행을 가는 것은 풍수지리적인 또 왕권의 강화하고도 관련되기 때문에 이건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이번에도 이성계 측근인 윤소정이 또다시 글을 올려서 공양왕의 순행을 반대하고 나섭니다 전하! 신이 듣기로 전하께서 장단에 가시어 병선을 사열하려 하신다는데 이는 아니될 말씀이옵니다 우왕의 나라를 찬탈한 뒤에 우람과 사냥으로 백성에게 해독을 끼쳤으며 그 나쁜 소문이 중국에까지 알려졌사옵니다 지금 하늘에 도움이 있어 옛 제도를 복구시키고 있는 터임으로 은당 사냥을 삼가하셔야 할 것이온데 어찌하여 즉위 초기에 좋은 정치를 실시하지 않으시옵니까 지금 봄농사로 인하여 백성들이 한창 바쁜 시기이옵니다 전하께서 행차하시면 수많은 인마가 동원될 것이며 그 비용과 패단은 이로 말할 수 없을 것이옵니다 그렇다면 공양왕은 왜 이 시기에 장단으로 행차를 하려고 했을까요? 앞에서 박종계 교수는 장단이 풍수지리와 관련이 깊은 지역이어서 순행을 시도했을 것이다 이런 의견을 피력했는데요 김순자 교수는 또 다른 배경이 있었다고 분석합니다 지금이 농사철인데 국왕이 행차하면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피해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언제나 어느 왕조에서나 어느 왕대에나 농사철에 왕이 행차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걸로 반대를 하는데 공양왕이 왜 장단을 가려고 했었을까 아마 이때 이색이 중앙정계에서 결국은 밀려나서 장단에 가서 우거하고 있으면서 필요할 때는 사실은 이색이 개성까지 며칠 잠깐 와서 공양왕은 아련하고 또 장단으로 돌아가고 했었습니다 공양왕이 장단을 갔다면 이색은 당연히 와가지고 국왕에게 안부인사를 올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색하고 한 번 접촉을 하게 되고 또 국가의 원로를 대접한다는 점에서 많은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윤소정이 반대한 것이 아닌가 이색이 이색은 우왕과 창왕을 옹립하는 데에 일조했다는 죄목으로 탄핵을 받아서 장단의 귀향가 있었습니다 문신의 최고 원로였던 이색은 이성계의 견제 대상이었는데요 그렇잖아도 이성계 쪽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있는 공양왕이 장단에 가서 이색을 만나게 되는 상황을 그들이 방치할 리가 없었을 것이란 얘기죠 그런데 공양왕은 윤소정의 반대 상소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공양왕은 원로 대신인 심덕부를 불러서 의논합니다 부르셨사옵니까 주상전하 그렇소 공은 여기 오면서 무엇을 보았소? 골 밖에 대관들이 엎드려 있는 것을 보았사옵니다 그렇다면 그 자들이 무엇 때문에 그리하는지도 알고 있겠지요 아뢰옵기 황성하오나 전하의 장단 순행을 거두어주십사 해서 그러면 공은 그들의 주장을 어찌 생각하시오? 대관의 말에 대하여 어찌 신이 가타붙다 말할 수 있겠사옵니까? 그러면 과인이 장차 그들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오? 자고로 임금의 행동을 어찌 대관이 결정할 수 있겠사옵니까? 전하께서 결심을 하시고 결심하신 대로 행하시옵소서 알겠소 나는 장단으로 갈 것이오 주상전하 문 밖에 누가 와 있느냐? 신 성성린이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과인의 허락도 없이 고려들어왔는가? 주상전하 대관의 말을 거절하시어서 난이 되옵니다 그대도 과인이 장단해 가는 것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말인가? 그러하옵니다 주상전하 결국 공양왕은 장단으로의 행차를 포기합니다 대신에 공양왕은 끊임없이 상소문을 올리고 임금의 면전에서 잘잘못을 지적하는 간원들에 대해서 포직 이동 조치를 내린 것이죠 공양왕의 처지로 보자면 사사건건 간쟁을 일삼는 그 사대부들이 달갑지 않았겠죠 사원부에서 다시 소를 올려 우인열, 왕안덕 등이 변환열 모의사건에 참여하였다 하여 국문할 것으로 청하였으나 왕은 그 글들을 궁중에 두고 내려보내지 않았다 이쯤 되면 공양왕도 대관들의 간쟁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작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박종기 교수는 이 대관들의 활발한 활동은 성리학적인 유교정치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신공치, 왕의 전제정치를 허용하지 않고 국왕이 제 마음대로 하는 전제정치를 허용하지 않고 군과 신이 함께 다스리는 군신공치를 이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죠 이런 점은 이 공양 때의 대관의 활동이 유독 잘 지적하셨습니다만 유독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은 정치 현실에서는 소위 개혁파들의 입지가 상당히 강화되어서 국왕을 옥지어가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정치 사상적인 입장에서 보면 성리학적인 정치인념이 이제는 상당히 뿌리 내리고 있다는 현상으로 우리가 봐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결과적으로 다음 조선왕조에 가서는 소위 유교정치가 꼽히는 원인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려사에는 임금의 면전에서 속되게 표현해서 맞짱을 뜨는 대관의 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대관의 이름은 헌납 함부림입니다 헌납이란 문화부 소속의 오픈벼슬입니다 신 한부림이옵니다 과인이 대관과 형주에게 명하여 왕안덕과 우인열 그리고 우홍수 등을 논액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너는 그 사실을 아느냐 그러하옵니다 주상전하 과인이 어명을 하다란 말을 네가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도 무엇 때문에 그들에 대한 논액을 멈추지 않는 것이냐 과인이 비록 덕이 없다 하나 이미 임금이 되었는데 너희들이 어명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냐 상벌이 적다 하지 않으면 논박하는 것이 바로 대관의 직책이옵니다 너희들이 끝내 과인의 명을 따르지 않겠다면 과인이 너희들에게 벌을 내려야겠구나 예로부터 임금이 언관에게는 죄를 주지 않았사옵니다 헌능 시대에도 죄를 얻어 벌을 받은 간관이 많았다는 점을 너는 모르는 것이냐 여기에서 헌능은 공민왕의 능호로서 곧 공민왕을 일컫습니다 전하께서는 어찌 헌능을 본받으려 하시는 것이옵니까 공민왕께서는 왕위에 오른 초기에는 마음이 어질다하여 현군이라는 칭호를 얻기도 하였사오나 그 뒤에는 자못 스스로 성인인 척하며 신하들을 멸시하였사옵니다 신하들의 말을 받아들이지도 않았사오며 시기함이 날로 심해져서 대신과 대간들이 모두 화를 입었사옵니다 이 때문에 얼로가 막혀서 결국 가빈연의 변고를 당하신 것이옵니다 만약 전하께서 공민왕을 본받고 마는 것이라면 어찌 신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임금이라 할 수 있겠사옵니까 우홍수는 지금 공신이 되었으며 왕한덕은 위화도 회군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우인열은 중국에 들어가서 조회할 때 우왕의 죄악을 황제에게 하린 사람인데 어찌 우왕을 옹립하였다 할 수 있겠느냐 왕한덕이 회군에 공을 세웠다하나 당시 회군을 단행할 때 모든 권한은 이성계에게 있었사옵니다 그래서 이성계가 시키는 대로 한 것이니 공을 세웠다 할 수 없다 이 말이냐 그러하옵니다 그리고 우인열이 중국에 들어가서 조회한 건 역시 나라의 명에 몰려서 한 일이옵니다 그리고 우홍수가 공신이 된 데 대하에는 이미 대간이 분수에 넘는 것임을 지적했사옵니다 부디 전하께서는 대의로서 결단을 내리시옵소서 공양왕으로서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또박또박 대꾸하는 이 오픈 벼스라치 한불임에 대해서 괘씸하다고 생각했겠죠 사서에는 점잖은 표현으로 왕이 기뻐하지 않았다라고만 적고 있습니다 언관직을 맡고 있는 대간들은 선봉에 서서 이성계 측 정치 세력들의 천병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단 여럿몰이를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때 한불임이라는 사람도 그러한 걸 할 수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때 이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행은 이성계 측에서 나중에 결국 배척받는 사람입니다 역시 그 주자학자이긴 합니다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대간들이 왈가왈바하는 것이 어찌 공신들이 시킨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앞에 나서서 말을 하는 사람들은 대간들이지만 이 대간들은 이성계를 비롯한 구공신들의 뜻을 받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성계가 표면에 나타나지는 않으나 대간들이 이러한 행동 뒤에는 이성계가 있었다 이런 얘기죠 여기에서 잠깐 고려사 저료에 공양왕 2년 2월주에 실려있는 기사 한 줄을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이 원문을 소개하자면 삭위조 가증선왕선비시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가짜 왕조가 선왕과 선비들에게 추중했던 시호를 삭제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가짜 왕조란 우왕과 창왕을 읽었습니다 동화대 김광철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우창왕 때 선왕선비에 대해서 시호를 더해서 추중했던 것을 삭제한다고 하는 것인데 이전에 보면 왕이나 왕비들에 대해서 우선 사망하고 난 다음에 시호가 정해지지만 그 뒤에도 역대 왕들이 시호를 추가로 계속해서 부여해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왕대도 선왕선비에 대해서 시호를 추중한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이 조치는 그와 같이 우왕대에 추중한 것들은 모두 없앤다 이성계 측에서 우왕과 창왕은 고려 왕실 혈통이 아닌 것으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 두 왕들이 작고한 왕과 왕비들에게 추중했던 시호들을 삭제함으로써 무효 처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우왕과 창왕을 고려 왕실 괴보에서 지워내려는 조치라고 볼 수 있겠죠 예조 판소 윤소종을 금주로 추방할 것이니 집행하도록 하라 공양왕 2년 3월 윤소종이 금주로 추방당합니다 자 윤소종이 누굽니까 이성계 진영의 핵심 인사로서 대간 시절 끊임없이 상소를 올려서 공양왕을 진저리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공양왕이 조계종의 승려를 왕사로 초빙하려고 했을 때도 앞장서서 반대했던 사람이기도 했죠 그러한 윤소종을 공양왕이 어떻게 해서 지금의 경상남도 김해에 해당하는 멀리 금주로 추방할 수 있었을까요 우선 윤소종은 이성계와 어떤 관계였을까요 한국학중앙연구원 이강한 교수의 얘기입니다 윤소종 같은 경우는 일단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을 할 때 앞서 나가서 어떤 보물도 이성계에게 전달을 하고 공양왕이 즉위를 한 직후 그 저녁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이성계를 포함한 구공신 세력들이 절대로 왕을 보호하거나 존승에서 그런 게 아니라 자신들의 이해를 위해서 저러고 있는 거니까 어쨌든 믿지 마십시오라고 음해를 하니까 그 음해 내용을 바로 윤소종이 전에 듣고서 이성계에게 알려줄 정도로 윤소종하고 이성계의 세력은 가까웠고 또 윤소종 역시 기본적인 정치적 입장이 이성계의 세력을 지지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성계의 진영에 비중 있는 인물인 윤소종을 쫓아내면서 공양왕이 그에게 씌운 제목은 조금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윤소종이 상호군 송문종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시중 말이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말이지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니 그게 무슨 뜻인가 여기에서 이시중이란 이성계를 읽었습니다 사람을 쓰는데 단호함이 있어야 하는데 그걸 못하신다는 얘기야 오진 사람을 등용하고 나쁜 사람은 과감하게 물리쳐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지 정말 그리 생각하나? 그렇고 말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쓰다가 나쁜 사람의 궤에 빠지면 그때 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윤소종이 송문종에게 사사로이 이런 말을 했는데 그 얘기가 심덕부의 귀에 들어갔고 심덕부는 또 그 얘기를 공양왕에게 고한 것입니다 평소에 윤소종을 괘씸히 여겨온 공양왕으로서는 그럴듯한 핑곗거리가 생긴 셈이죠 뭐라 하였는가 윤소종이 감히 이시중을 두고 그런 험담을 했다는 말인가 그러하옵니다 하훈아 과인은 그 자의 죄를 용서치 않을 것이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이성계가 나서서 말립니다 주상저어라 윤소종에게 죄를 묻겠다 하셨사옵니까 그렇습니다 마땅히 죄를 물어야지요 하훈아 윤소종이 지은 죄라는 것이 신과 관련이 있다면 용서해 주심이 어떠하온지요 아닙니다 과인이 이미 윤소종에게 높은 벼슬을 주었는데 어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이오 이시중이야말로 우리의 종묘사직의 귀한 공이 지대한데 윤소종이 감히 이시중을 모욕했으니 어찌 처벌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오 하훈아 조정신하로서 기탄없이 바른 말씀을 올리는 사람은 오직 윤소종뿐이옵니다 공양왕이 윤소종을 처벌하겠다는 고집을 꺾지 않았으니 이성계는 그 처지가 묘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좌부대원 이사의도 나서서 공양왕을 말립니다 주상전하 이전에 윤소종이 여러 번 소를 올렸사오나 전하께서 번번이 듣지 아니하셨사옵니다 허면 간관이 올린 소를 임금이 매번 들어줘야 한다는 뜻이냐 그것이 아니오라 지금 갑자기 윤소종에게 죄를 주신다면 세상에서 무어라 하겠사옵니까 여러 번 소를 올려 전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죄로 벌을 받는다 하지 않겠사옵니까 그리 되면 전하께서는 강직한 신하를 싫어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사옵니다 공양왕이 윤소종의 그런 여러 가지 얘기가 이성계에게 누가 된다고 얘기를 한 것은 윤소종이 그러한 지적들을 함으로 인해서 이성계 일파를 자극을 하고 또 그 자극이 자신에게 좋지 않은 영향으로 오게 될 것을 염려한 것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성계의 경우는 윤소종이 기본적으로 본인의 세력의 외곽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인물이고 그러한 직원들 중에 자기가 듣기 어려운 말도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윤소종 같은 간판 인물이 대표격이 돼가지고 전개되고 있던 그 논란이 장기화되거나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윤소종을 감싸는 모습을 보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소종이 이성계에게 사람을 가려서 쓰라고 한 얘기가 실제로 이성계에게 자극이 돼서 공양왕 자신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 염려됐을 것이다 이강한 교수의 분석이 그러한데요 김광철 교수는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공양왕의 행위에 대해서 비판할 뿐만 아니고 왕조 유지 세력이라고 할까 신왕조 개창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인물들 이색을 필두로 해서 이들에 대해서 극도의 비판 탄핵 활동들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양왕이 윤소종을 금주로 추방하게 된 것은 왕 자신에 대한 그런 비판도 있지만 왕조 유지 세력들을 숙청하려고 하는 이런 활동들을 벌인 것에 대해서 일정하게 제동을 건 것으로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평소에 윤소종이 공양왕 자신을 비판하는 상소를 자주 올렸을 뿐 아니라 이성계 편에 서서 고려의 왕조를 유지하려는 구신 세력들을 끊임없이 비판하고 또 탄핵을 서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윤소종에 대한 처벌을 강행한 것이다 이런 의견이죠 흥미로운 것은 이성계 세력의 핵심 인물을 이성계를 비방하고 모욕했다는 죄목으로 추방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보면 공양왕이 정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인물이다 이렇게 묘사된 즉위인연의 기록들은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고려 국왕으로서 고려 국가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컸던 것 같고 그래서 이성계파를 견제하는 속에서 지지할 만한 세력들을 이렇게 광범위하게 형성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나름대로 천도의 방법을 택한다든가 또는 관제를 일정하게 개편하면서 체제 정비도 상당히 모색했던 그런 군항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무능하다든가 왕권에는 관심이 없었던 그런 군항으로 비춰지는 것은 좀 왜곡된 부분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윤소종을 유배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전하, 주상 전하 무슨 일인데 그러느냐? 이시중이 출근을 하지 않았어 옵니다 그럴만한 일이 있어 초종이 나오지 못하는 날도 있는 법이지 그것이 아니오라 여기 사직을 청하는 글을 전학계천에 올리라고 말하고 뭐라? 어디 보자 이런 일은 이 일을 어찌한다 기존의 이성계 세력을 포함한 구공신 세력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던 윤소종이 갑자기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고 그 문제제기의 여파로 처벌까지 받게 되니까 그 다음 이제 모두의 이목이 결국은 이성계를 포함한 구공신 세력에게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더 커지는 것은 이성계 세력에게도 유리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기에 일단 몸을 낮춘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만 이성계 일파가 또 이렇게 몸을 낮추니까 공양왕은 일종의 이성계 일파를 자극하지 않고 적금 만류하는 모양새를 취함으로써 당신이 전국의 안정을 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계는 자신의 세력으로 분류되는 윤소종이 공양왕으로부터 벌을 받아 유배당하게 되자 그 영향이 이성계 자신과 이른바 구공신들에게도 미칠 듯 하자 그것을 염려하여 몸을 낮춘다는 의미에서 사직을 청한 것이다 이강한 교수의 분석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김광철 교수는 이때 이성계의 칭병 사직은 다분히 공양왕이 윤소종을 추방한 데 대한 항의 표시라고 분석합니다 물론 윤소종 추방만이 아니라 공양왕 2년에 들어서서 신왕조 개창 세력들이 왕조 유지 세력들에 대해서 숙청을 계획대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난관에 봉착하게 되면서 그렇게 하는 데는 공양왕이 취하고 있는 입장이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고 근본적으로 칭병 사직하는 것은 유아 같은 경우 공양왕의 미온적인 태도라고 할까 왕조 개창 세력에 협조하지 않는 여기에 대한 불만의 표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중 이성계가 사직원을 내고 출근을 거부하는 상황을 맞이하여 공양왕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여름 4월에 왕은 환관을 이성계의 집으로 보내서 병을 위문하고 사직을 취소하게 하였으며 또한 구공신에게 교서를 내려 표창하였으며 각각 왕의 승마 한 필, 은신양, 그리고 비단과 명주 각각 다섯 필씩을 주고 이성계와 심덕부에게는 금띠 하나씩을 더 주었으며 이어서 내전에서 위로연을 베풀었다 그런 다음에 공양왕은 특별히 이성계 개인에게 교서를 내리는데요 그 교서는 이성계의 공적을 찬양하는 내용 일색입니다 아, 비상한 사변을 제거하는 데는 반드시 한 시대를 바로잡을 만한 걸출한 인재가 요구되며 만세에 전해질 공을 세운 자는 반드시 무궁한 보답을 받는 법이다 과거에 이인임이 국정을 전제하면서 15년 동안이나 해독을 끼쳤으며 가짜 임금 우왕 또한 광폐하여 요동의 침곡을 계획하였으니 이는 우리나라 백만의 생령을 모두 짓밟아 버리려는 것이었다 그대는 조민수의 다음으로써 군사를 인솔하고 압록강을 걷는 후에 여러 장수들을 국가 흥망의 대계로서 설복시켜 회군을 단행하였다 이것은 그대가 이미 뼈만 남은 우리 백성들에게 살을 붙여 살려준 것이 된다 그리고 또한 종묘와 사직이 폐허로 되지 않는 것도 모두 그대의 힘이다 그대는 용맹이 사만에서 제일이고 벼슬은 양부에서 으뜸이며 공명은 세상을 다 덮었도다 그러나 자만함이 없이 즐겨 강모견이를 읽어 유후, 강후, 무후 그리고 양궁의 추위에 감화되고 공양왕이 이성계 개인에게 이러한 특별교서를 내렸다는 사실도 이채롭지만 그 내용 또한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이성계를 미화하고 있습니다 교서는 그 뒤로도 이성계가 주도해서 추진했던 사전개혁의 성과를 찬양하고 우왕과 창왕을 내치고 자신을 왕으로 옹립한 데 대한 고마움을 적고 있습니다 심덕부, 정몽주, 지용기, 설장수, 성성린, 조준, 정도전 등 여덟 장수가 보조를 같이하여 왕실 중에서 특별히 과인을 맞이하여 공민왕의 뒤를 잇게 하였다 사람 하나 처형하지 않고도 잠깐 사이에 16년간 왕으로 탄 신씨를 제거했던 것이다 앞에 나열된 사람들에다 이성계를 더해서 이른바 구공신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조선의 태조인 이성계를 그들과 동렬해 둘 수 없어서 이성계는 제외하고 팔공신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공양왕은 교서의 끝부분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대는 덕이 모자라는 과인을 도와서 우리의 종묘사직을 하늘과 함께 무궁하게 보호하라 만년토록 과인이 제사를 받게 되면 덕이 모자란 과인 역시 영광스러운 일일 것이다 그대의 자손도 그대의 충성을 본받아 영원토록 잊지 말고 나의 후계 왕들의 팔과 다리가 되어 기쁨과 슬픔을 왕실과 함께 한다면 좋지 않겠는가 자 이 글귀를 보고서 이성계는 코웃음을 쳤겠죠 이강한 교수는 이성계가 칭병사직을 한 것은 공양왕의 이러한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다분히 정치적인 행보였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그렇다면 공양왕은 이성계의 칭병사직이 다분히 정치적인 계산에 따라 연출된 제스처였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옥립의 공을 세운 이른바 구공신에 대해서 포상하고 또 이성계의 개인에게 교서를 내려서 이성계의 업적을 아주 칭송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양왕으로서는 이와 같은 신앙주 개창세력을 견제해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집권자나 다름없는 이성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죠 어쨌든 이성계파를 인정하면서 그 틈바구니에서 왕권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을 결집세켜 나가야 되니까 일단은 이성계의 칭병사직에 대해서 그걸 적극적으로 무마하고 회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양왕이 이러한 내용의 교서를 발표한 다음에 고려조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들이 진행됩니다 대관들이 번갈아 소를 울려 다시 조민수, 이색, 권근을 논액하고 또 이림, 이귀생, 이을진, 정지, 우인열, 이경도, 왕안덕, 우홍수, 원상 등에게 죄주기를 청하니 왕이 이성계와 심덕부에게 이르기를 대관이 논액한 조민수와 권근은 이미 죄를 주었으니 경등은 마땅히 대관을 타일러서 다시는 논액을 고집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결과로 이색은 함창으로 귀양지를 옮기고 정지는 횡천으로, 이림은 철원으로, 이귀생은 고성으로 옮기고 우인열은 청풍으로 유배됩니다 그 다음에 공양왕은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회군 공신에 대한 교서입니다 박권 말에서 위화도 회군에 공을 세운 사람들의 공적을 공식적으로 취하하겠다는 얘기죠 이 회군 공신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기술 김윤선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 391편 공양왕, 대관의 상소 압박에 저항하다 이상락극본 임종성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